나머지 어디있노? 내가 모르지 아, 형님. 접니다. 어, 누구? 총 7명입니다. 제가 죽인 사람들예. 미친놈 말만 믿고 얘기 잘하는 짓이나 모르겠네. 고! 어디있노니? 야, 너희 엄마한테 가서 말해. 그만하시라고. 둘이 계속 만나면 네가 뭐 어떡할 거냐고. 기만한 거야. 네가 두 사람을, 아니 네 사람을 기만한 거야. 여보. 저게 없는 거야? 사는 거 되게 빡세다 너. 각오가 돼 있어? 우리에게 떨어진 명령은 장사로 가서 위장 작전을 펼친 거야. 놀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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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. 괜찮다. 굿먹지 마. 굿먹지 마. 그가 놀고다. 그런 아이들이 누나 twitter, 떨어뜨린 성 enfrent 못해. 기뻐서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빠 너무 무서워! 할 거야! 난 안 해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! 다음은 부부의 이혼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 여성이요? 잘해주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 가수 좀 보여줘 봐 어때? 괜찮은 것 같아? 생각나는 게 너 밖에 없잖아 생각나는 게 너 밖에 없으니까 생각나는 게 너 밖에 없으니까 너 밖에 없으세요